안녕하세요 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하이덴식에 왔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하이덴식에 나와 있는데요. 하이덴식이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해서 오늘 이제 재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와왔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한번 들어가보실게요. 고고! 오픈을 하고 영업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는 12시부터 7시고요. 세러데이 썬데이는 10시부터 7시에요. 근데 그 사이에 3시부터 3시 반까지 중간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온도를 체크한다고 써져 있어요. 아 그리고 인원 제한이 50명이 제한이 돼 있다고 하네요. 포실리티 룰이 그대로 있구요.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레지스터를 해야 됩니다. 웨이브 폼을 작성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웨이브 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 들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게임 머신들이 있어요. 게임 머신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벤트 룸들이 있는데 이제 생일 파티나 뭐 이런 거 할 때 룸을 예약해서 파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테이블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 되게 테이블이 많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인원이 5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없네요. 평소 같으면 원래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오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하이댄싱의 하이라이트죠. 이 화산 화산 미끄럼틀 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쭉 타고 올라와서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 카페테리아고요. 카페테리아 메뉴도 코비드 때문에 쿠폰에 약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옆으로 여기 이제 게임해서 받은 쿠폰을 쓸 수 있는 리뎀션 코너예요. 게임을 하려면 게임 카드를 사야 되거든요. 여기서 쿠폰을 구매를 하시고 게임 카드를 구매를 하시고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엄마 이게 되면 나 이거 못 미치는데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엄마는alla 이거 sir. 응. 후 persu구 fishy 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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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꺼야? 중간중간 소셜디스턴스를 지켜달라는 목구가 붙어있네요 아빤 여기 할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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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ok let's go 어디로 갈꺼야? 이제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네 어디로 갈꺼야? 이거? 여기 빨간색에서 내려가 있어요 오케이 내려가보세요 예전에는 이거 우성화였는데 맞아 빠이빠이 안녕 저희 밑에서 만나요 만나요 내려왔어요 바이크 바이크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고마워 당황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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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거 신발 한번 뽑아보자. 안 됐네. 그러면 저 멍키 해봐요. 멍키 해볼까? 뭐야? 왜 놀러? 아니, 올리려고 했는데. 누르고 있다가 떼야지. 누르고 있다가 뗐는데. 발사됐어? 응. 지금 두 번째 일 해. 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별아,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 뭘 몰라. 여기 커피 잘 타네요. 커피 맛있습니다. 이거 아이스 라떼 보세요. 사서 드셔보세요. 여기 하이덴씨 아이스 라떼 맛있네요. 시작! 시작! 나 이거 팔로우 이렇게 잡을 거야. 알았어. 가보자. 가보자! 오 마이 가시 괜찮아? 자 슝 으아아아아아아 너 먹어봐 이거 먹어 응 우와 엄마 옷을 옷을 입고 나랑 먼저 오지마 나 이따 내려갈게 형님의 사랑은 응 야 아빠 지금 말해봐 알았어 알았어 내려가 시작 나 가고 있어 Midwest 한 이 플라스틱입니다. 한 이 시스템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친구의 여름 발견 여기는 잠정적으로 플러지가 되었네요 아아이 나 끈적끈적한 쑤 스파이더 웹에 갇혔어? 나 타고 와있어 지금 다리가 걸렸네 다리가 걸렸네 그래도 날씨는 있지 위에서 자 위에서 자 위에서 자 바다 바다 밑에 도망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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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비 아버지 앞으로 제작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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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